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3분기 들어 5% 줄었는데 업계 총수익이 감수제로 돌아선 것은 6분기 만에 처음입니다. 경향신문은 LG에너지솔루션과 포드가 트리키의 기업과 함께 현지에 전기차용 배터리 합작 법인을 설립하려 했던 계획을 철회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앞서 상사는 트리키의 앙카라 인근 바슈켄트 지역에 2026년 양산을 목표로 약 25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을 추진했었습니다. 합작 공장에서 나오는 배터리는 포드가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판매하는 전기 상용차에 공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유럽 전기차 판매량이 268만 대 수준으로 15% 증가에 그치는 등 성장세가 둔화되자 새 공장을 짓기보다는 다른 데서 만든 배터리세를 들여오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다음으로 한국경제신문은 코로나19로 도쿄를 빠져나간 일본 기업들이 되돌아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혼 게이자의 신문이 일본 국세청 데이터를 토대로 집계한 결과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총 3,805개 기업이 본사를 도쿄로 이전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늘었습니다. 대면 업무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중의 도쿄 본사 이전이 두드러졌습니다. 대면 업무 재개와 인력난, 저렴해진 도쿄 도심 오피스 빌딩 임대료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도심 오피스의 평균 임대료는 정점이었던 2020년 7월에 비해선 14% 떨어져 지방기업들이 도쿄로 진입할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기업들의 도쿄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도쿄 집중도가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중국 반도체 굴기의 선봉장인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 YMTC가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중국 경제매체 제1경제보도에 따르면 YMTC는 지난 9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자사이에 미국 특허 8건을 침해했다며 마이크론과 마이크론의 자회사인 마이크론 CPG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인 YMTC는 마이크론이 YMTC의 특허 기술을 사용해 YMTC와의 경쟁을 방어하고 있다고 이번 소송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매일경제신문은 디젤차 국내 판매대수가 10만 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5개 업체는 올해 1대에서 3분기 디젤 승용차를 7만 6,367대 판매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디젤 승용차 판매량 대비 21.5% 줄어든 수치입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친환경을 중시하는 소비 행태가 확산되는 데다 디젤 연료의 가격적인 매력도 과거에 비해 떨어지면서 디젤 승용차 판매가 매년 큰 폭으로 줄거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연간 판매대수가 하이브리드 차에 뒤처질 것이란 전망도 함께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한겨레신문은 올해 3분기까지 전국에서 아파트를 매입한 30대의 비중이 처음으로 40대를 추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 분포를 보면 올해 1월에서 9월 거래된 총 31만 6,603건의 매매 거래 가운데 30대가 사들인 건수는 8만 5,701건으로 전체의 27.1%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체 연령대별 거래량 중 가장 많은 것으로 40대의 매입 비중 25.9%를 웃돕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시행된 특례보금자리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유리한 대출 제도, 전세 사기 등의 여파로 청년층의 아파트 선호 현상이 강해진 게 30대의 매수 비중을 높인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브리핑이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